내가 좀 일찍 왔나? 오늘 마지막 주 원래 7주 끝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아픈 바람에 뒤로 미뤄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11월, 12월은 진도 내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약법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개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유치권이라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유치권에 관한 내용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 가면 계약의 의의라든지 종류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시이행 항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2년간 위험부담이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민총으로 돌아가면 그 원시적 불륭, 후발적 불륭을 다시 이야기하게 돼요 그때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갈 겁니다 그 정도 설명하고 나면 집에 갈 때 될 거예요 우리가 유치권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 꼭 체크를 하시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유치권 나오면 일단 유치권은 세 개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립이 되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다섯 가지 요건을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년 10월 28일까지는 암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반드시 타인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였죠 타인 물건 안 써도 돼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도구빈이 재료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경우죠 도구빈이 재료를 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고 수구빈이 재료되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들은 포인트를 애워가지고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은 31일 때하고 32일 때 문제로 낸 적이 있는데 결련성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증금하고 권리금이에요 실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나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인데 그 매매대금은 나중에 임대차에 가보면 지상물 매매, 부속물 매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건축, 자재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매매대금이란 말이에요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결련성을 물어보는 취지는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매매대금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변제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유익비일 거예요 그 유익비, 나중에 유익비가 있는데 유익비는 법원에서 상황기관을 허위할 수가 있거든요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해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나올 수는 없어요 원래 필요비나 유익비는 당연히 비용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유치권이 나올 수 있는데 변제기에 도래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허여, 뒤로 연기했다 그러면 이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적법점유이어야 된다 적법점유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었냐면 절도범을 하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했다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차 종료 후인데 이 후가 포인트예요 후가 왜 그러냐면 임대차가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이게 적법점유가 아니에요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 비용 청구는 할 수는 있어요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이 글자를 이 글자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전 처음 볼 때 애워버렸어요 이런 포인트는요 왜 그러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필요하거든요 객관식 문제는 그러면 글자를 보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외워놓으면 답을 어떻게든 찾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치권은 이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배제특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배제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유치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치권자죠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 권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나오는데 지금 민법상에 규정된 권리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옛날에 파산법 지금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로 지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거기 보면 별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별채권이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는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인도 거절권일 거예요 나는 못 주겠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전부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매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매권은 환가 경매 보관 경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세권이나 저당권처럼 후순위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겠다 그런 우선 변제권이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유치권의 경매권은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경매를 의미한다 그럼 X가 되는 지문이에요 얘는 보관 경매 생선 같은 거 보관하기 위해서 돈으로 환가를 해놓는 것이고 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의 경매권은 전세금을 후순위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매권은 우선 변제권 그러면 X가 돼요 환가 보관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간이 변제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이 간이 변제 충당권은 유치물을 직접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유치물을 자동차를 수리했다? 수리비 안 줘? 그럼 내가 자동차를 직접 내가 가질 거야 이때 간이 변제 충당권을 시험을 낼 때는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유치권자가 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자가 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서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차익금이 생기면 환가를 해주고 나머지 자동차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시험에서는 임으로 한다 임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반드시 법원에 청구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으로 포인트가 돼서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과실수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과실수치권이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빌려줘서 우리가 하루당 얼마씩 받으면 그 과실을 가지고 비용이나 이자,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형태 이게 과실수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다주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우물물이 없거든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요 이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법회가 그래서 우물물이 없는데 유치권에 가만히 보다 보면 과실수치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는데 은익된 게 숨어져 있는 뜻으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줘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하셔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데 왜 과실수치권을 수치해가지고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건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좀 던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건요 그런 질문은 삭제시켜버리니까 질문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유치물, 이 목적물을 유치물입니다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유치물을 사용하려면 유치권자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채무차의 승낙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이 목적물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존을 위한 사용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고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월세 같은 거 그거 반환을 해줘야 되죠 민법은 정말 공평해요 기울기가 절대 없어요 우리 여섯 가지 현과목 있잖아요 중개사에서 정말 공평한 건 민법밖에 없어요 절대로 세법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내라고 하면 내야 돼요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등기나 지적 같은 경우도 국가가 기재해 그럼 기재해야 되는 거야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공법? 규제잖아요 국가가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가가 정한 거라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도 중개사법? 야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이거 하면 과투로 불 거야 얼마 얼마 그렇죠? 얼마 천 원 버릴 거야 그런다고 이 민법은 절대 안 그래요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절대 기울기가 없어요 이 기울기가 한쪽을 기울면 물이 이렇게 보면 기울게 된다고 이게요 예전에 사담이긴 한데 우리가 사주철학관이라고 하는 게 중에서 명략 중에 자평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평이라는 게 자궁이라는 걸 있잖아요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자궁은 애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 자자가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인데 쟁반 위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으면 조금만 기울려도 쟁반이 휩쓸립니다 물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항상 균형점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게 자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애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일정해요 그렇죠? 일정 그렇지 않아요? 시골 내려가 보면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 집에 살고 계시는 거야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사람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삶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는 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이게 가만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여기에 쌀대기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존은 승낙 없이도 하지만 절대 뭔가 이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수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은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6번은 뭐가 있냐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보관하다 보면 카센터가 협소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보관시키는 경우가 있고 비용이 또 산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상환청구권 그 다음에 아까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가시면 이 별채권이 있는데 그냥 별채권은 이런 게 있는갑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못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채권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설명할까요 가비라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의리 유치권자예요 이 사람이 유치권자입니다 2천만 원 받아야 돼요 공사대금 그런데 얘가 안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파산을 당한 거예요 파산을 당했다는 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 있잖아요 이 사람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면 파산 관제인이 나와요 보통 파산 관제인은 변호사가 보통 파산 관제인이거든요 이 사람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이 재산을 채권자에게 누구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파산 관제인이 이해되죠 그럼 이 유치권자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치권자도 이 파산재단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 값으로부터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나도 배당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별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파산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권리를 별채권 별채권 그러는데 그냥 큰 의미 주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유치권자의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의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 하나가 뭐죠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인 말이에요 여기가 선관주의 의무는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줄여가지고 선관주의 의무는 자기 재산처럼 보관하면 안 되는 거고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보관 의무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그랬나 우박 같은 게 떨어져요 눈이 엄청 쌓인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유치권자란 말이야 내 자동차가 있고 그 유치물인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호로 같은 거 있잖아요 덮는 거 피 안 맞게 한다니 눈을 안 맞게 하려고 덮는 게 호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자동차 덮어야 돼 유치물 덮어야 돼 유치물 덮어야 돼 그게 선관주의 의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유치물을 아까 사용하려면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유치권자의 의무가 두 가지인데 이걸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반 이걸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위반을 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소멸 청구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첨장에 갔더니 위반하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OX X가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소멸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조건과 기한에 가시면 나중에 형성권적 기한 이익상실 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두 번 내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해요 임대인이 그래야 유치권이 소멸 아니죠 임대차가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즉 뭔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뭔가 청구가 들어와야 소멸이 되는 것이지 그 두 번 연체가 됐다고 해서 위반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이걸 세움을 냈는데 저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가 확 지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소멸 청구가 되면 그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 청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개를 내가 썼잖아요 성립요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10월 28일까지 그러면 유치권 문제는 당연히 풀어냅니다 이걸 파생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죠 오늘 수업 끝나면 오후에 가서 복습을 하시라고 어제 만약에 학교를 했다 그럼 학교를 했으면 학교를 오후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거고 복습이 가장 좋아요 알겠죠? 세법을 했다 그럼 세법을 오후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1, 2월에 가서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민법하고 학교론하고 공법을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출석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4월, 5월에 가면 욕한다고 왜 이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왜 그냥 맨날 민법 공부해라고 하고 학교론 공부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5월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세법이나 중개사법을 그래요 그럼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때 민법이나 맨날 학교론 공부하고 공법이라고 했어요 또 중개사법 공부하고 세법 공부라고 했나? 글지 말고 세법이 있으면 오전 수업하면 오후에 가서 세법 공부를 하세요 중개사법이 있으면 중개사법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민법이나 학교론 공법이 투자하는 거야 그래야지 2차까지 가거든 1월, 2월, 3월, 4월까지 2차 과목 전혀 신경 안 써 세법이든 중개사법이든 다른 거든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5, 6월, 7, 8월 달이면 점수가 안 나와버린다고 그 과목들이 그럼 에라 1차만 간다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봐봤겠냐 여기 전제가 됐다는 전제에서 자 유치권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부동산도 돼야 안 돼요 부동산도 되죠 그래서 여기 만자가 틀린 거죠 동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산 부동산 모두 성립이 되는데 동산만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자 점유 유치권의 점유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유치권의 점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OX O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권 적법점유 그렇죠? 적법점유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유치권이 성립된 다음에 중간에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도동놈이 와가지고요 자동차를 훔쳐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카센터 유치권 행사 중에 자동차를 훔쳐가버린 거야 그럼 점유가 상실되죠 그럼 유치권도 소멸되는 거야 웃기죠 도동놈이 점유를 훔쳐갔으니까 아니야 상실되지 않을 거야 자기 생각이야 그거 점유를 상실했잖아 성립요건이고 보라스 여기는 뭐예요? 존속요건이에요 점유는 이 점유는 반드시 뭐라요 앞에가 적법 점유이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적법점유여야 돼요 이게 자 3번 유치권이 성립적인 자 봐요 채권이에요 받을 돈 피담보 채권 받을 돈이 뭐가 있어야 돼?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이걸 판례를 나중에 응용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익비 유익비가 뭐예요? 유익비가 유익한 비용 유익비예요 이게 그럼 유익비는 상황기간을 기간을 허여해버렸어요 뒤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유치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허여 그렇죠? 이렇게 이거 필요비는 없습니다 상황기간 허여 제도라는 건 유익비만 있거든요 이것도 임대차에서 시험에 나와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법원에 상황기간 허여 제도가 적용된다 그럼 틀려요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꼼꼼함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세법보다 더 쉬워요 민법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공식만 알면 엄청 쉬운 거야 이게 그리고 책 볼 때게요 책 보지 마요 민법은 기출문제 프린트해가지고 기출문제 보세요 여러 번 읽어 기출문제를 개가 개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읽기 다 나와버려서 그래요 법정담보물권은 등기해요 안해요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하지 않는다 여기 묶으면 되겠네 4번 5번 부동산 유치권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 그렇죠? 맞는 지문이죠 이거 5 여기 5 이렇게 불법행위 불법행위면 뭐겠어요 아까 이거 불법점유 아닌가요? 그렇죠? 불법점유이면 당연히 유치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런데 비용 청구는 돼야 안 돼요 이거 꼭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 갖고 와서 빵꾸 때웠다 그러면 유치권은 안 되지 빵꾸 값을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그런데 빵꾸 값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죠? 아니 내 자전거를 훔쳐 갖고 갔는데 그 자전거에 빵꾸가 났고 도둑놈이 빵꾸를 때웠단 말이야 5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잖아 소유권에 기한 반한천국권 그렇죠? 그런데 도둑놈이 내한테 빵꾸 값 달라는 거야 빵꾸 값을 내가 때웠으니까 달라 이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빵꾸를 때우지 아니하고는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도둑놈이 수고스럽게 빵꾸를 때워준 거잖아 그럼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거야 그 소유자가 자전거 소유자가 그러니까 자전거 돌려받고 빵꾸 값 5만 원 주라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을 보통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평해요 기울기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민법 선생님 만나보세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 만나봐도 항상 균형점을 유지하게 하려고 기울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성격들이 글더라고요 달라요 이게 자체가 자 유치권 여기 이해 되죠 이거 그럼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잖아 그럼 연결은 뭐예요 불법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세기문은 되면 되잖아요 자 지문이 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뭐라고 해서 유치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불가분성 나눌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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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복 두 벌을 수선해달라고 했어요 양복 두 벌을 그런데 한 벌 수선당 5만 원씩이야 그럼 채권이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두 벌이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5만 원을 가져와서 한 벌 값 수선비를 주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럼 한 벌 달라 한 벌 값 줬으니까 그랬더니 세탁소 아저씨는 너 불가분성 알아? 그런데 한 말이야 불가분성이 뭐야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양복은 나눌 수 있잖아 한 벌 두 벌 그렇죠? 가분적이잖아 유치물이 유치물이 가분적이더라도 채권 전부를 확보할 때까지는 이 전체를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불가분성 종종 나오죠 이 지문들이 그 다음에 8번에 채권의 일부 변제가 됐어요 일부 변제 보인가요? 일부 변제 동그라미 불가분성 물어보네요 일부 변제 그럼 유치권이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예요? 불가분성이죠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유치권자 정매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 끝 그렇죠? 그런데 이 경매 청구권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아니다 3장에 가면 이거 조심하세요 변제 받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OX O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OX 이건 X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변제 받기 위하여 여기는 우선 변제 우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라고 이게 이게 좀 조심해라는 거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유치적 효력은 점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효력이 있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걸 나눠볼게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은 있다 그렇죠? 점유를 하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물상대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저당권 가볼게요 우리가 담보험을 꾸는 두 개거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적 효력이 뭐야? 점유거든요 점유 여기는 점유 회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학원 올 때에 국민은행 직원 김대리가 와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점유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냥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거든요 관념적 지배 등기부상에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대출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유치적 효력은 없는데 여기는 우선 변제권은 있나요? 없나요? 있고 물상대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버리라고 이거 셈에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여기 보면 기출문제에 있지만 여기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없잖아요 결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유치권은 유치물의 과실 수치하여 보인가요? 과실 수치하여서 과실 수치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식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 수치권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된다 맞죠?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 15번 자, 유치권단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입니다 보존인데 조심할 것은 지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존이에요 보존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네, 이따로 고쳐놔야죠 다만 여기는 보존이더라도 아까 뭐라고 항상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라 안 해 주라 해 주라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라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잘 나오는 포인트 자, 여기 보니까 16번, 17번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여기 승낙 없이는 여기를 갈게요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원래 유치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 채무자의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날아가버렸더라고 지문이 이게 보여요? 그 다음 17번 유치물 보존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어요 그럼 보존을 넘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보존을 넘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승낙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아야죠 넘었으니까 포인트가 넘어서 이거니까 원래 보존 행위는 당연히 승낙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넘은 거니까 넘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말 보이죠? 위반하면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 소멸 청구가 있어야 소멸이 되는 것이지 소멸 청구가 들어가면 당연히 소멸되는 게 그 다음에는 소멸 청구 없이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인데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 이거하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세 개 이거 세 개 맞서보게 다 있어요 이 내용하고 문제 지금 18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풀어놓으면 앤만큼은 판례에 몇 가지만 집어넣으면 거의 완성이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유치권의 80%는 나온 거예요 창협 스페開 왜요? 그러면